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최혜진 회장님 일본과 우리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공개됩니다. 일본에서도 공개할 적을 했는데 계속 단체에서 반대가 넘으시면서 오늘 애국신과 역사를 선한 정신으로 추락해서 독도 코리아 꽃 패션을 하기는 모든 인생을 위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안중근 이산은 하할린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라운 권총으로 100개째입니다. 생활을 영장으로 사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 사상 정보를 당하시겠지만 발렌타인 날 2월 14일입니다. 그날이 안중근 사상 정보 일인데 그날 이후 사상 정보를 받으시고 바로 107일 주제됩니다. 3월 26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사상을 당하셔서 승국하셨습니다. 그날을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나오는 자리가 아닌데 특별히 최담차 회장님께 간접하고 또 여기 계시는 김용화 여사님과 또 우리 간첩 회장님께 알 수 있는 여사님과 출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